1등이 힘들 것 같다 형성아 재영아 너희 원망 아우 나쁘다 괜찮아요? 저 손현주 씨의 투어를 높이 사서 50초로 지금부터 늘려드렸어요 오케이 2번! 오케이 씨물레이션 다음 한 절 한번 할 수 있다 할게요! 그다음 누나 잠시만 잠시만 두 분 시작이죠? 두 분 누르죠? 아 이거 아 확실한 거 알죠 확실히 아 미끄러지는데 이거 밟밟밟 밟 배 뭐야 이번에는 형 다 야 진짜 아 수빈탑 오 빨리 사 밟 빨리 아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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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고요. 깽깽이 깽깽이. 깽깽이. 여기다 깽깽깽이. 오른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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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발. 오른발 지영이 형. 자. 마지막 오른발. 자 다시 가 빨리 가. 빨리 가. 아 그만. 아 못했어. 걔 때문에 못해. 아니 여기 못한다니까. 아 너무. 아. 여기 다 와서 여기에서 왜 저를 이렇게. 하야. 한 칸에 바로 하나야. 하야씨가 두 번째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시간은 괜찮았어요. 아. 야. 여기까지 다 왔어. 여기서 깡깍. 오른발로 밟았는데. 몰랐어 진짜. 반대발로 밟았잖아. 정신이 없어서 지금. 그러니까 미리 나가기 전에 형 시뮬레이션 하고 가잖아. 팍팍팍팍하고 하니까 나 그거 하고 가는 거야. 아 진짜. 그냥 소리내는 게 아니고 팍팍팍팍. 어디 밟을지를. 머릿속에 생각하면 들어가는 거라고. 어? 아 진짜로. 어? 아 혼나는 거 지겹지도 않으면 해라 좀 한 번. 팍팍팍팍. 자 갈게. 화이팅. 5번. 화이팅. 아 진짜 됐다 됐다. 진짜 형 잘하는 거야 소윤주 형. 아 잘하는 거지 형. 아 진짜 잘해. 끝. 아 진짜 잘해. 끝. 끝. Partner. Step. 이 일을 잃어버린다. 됐어. 작정했어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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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이리 와. 빨리 이리 와. 빨리 이리 와. 빨리 이리 와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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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이봐요. 나랑 좀 나쁜 거예요. 저희의 품을 해주세요. 진짜 너무 아파요. 방침에 딱 한 곳만 양말 한쪽 발에 양말을 신게 하겠습니다. 시간은 그대로. 한 사람만 50초. 어디부터요? 8학년부터. 아 그래?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성공하면 끝인 거잖아요. 아 성공할 것 같은데 8학년부터. 양말 안 짓고 지금 하시겠다고? 네. 그러세요. 우리 해봐야지. 왜 그런 걸 성공한 데로. 왜 왜 그런 걸 성공한 데로. 어? 사실 상의도 안 하고. 양호아 시끄러. 해. 더 이상 못 하겠대요. 야 무조건 성공한다니까 여기. 그냥 여기 재석이 형 밖에 저게 안 하잖아. 그래 무조건 성공해. 그전에 우리 기회 한번 가져야지. 진짜 하자. 아니 뭐 지금까지 보여준 게 있어요. 그 말 믿고 따라가지고. 해. 가라고. 형 가리 하신 거예요. 2번이다 2번. 2번 뽑아서 그래. 리더 같아 형 형. 아니 석진이 형 리더십이 있다니까. 리더의 모습이야. 자기 말 안 따라갈게. 나랑 했을 때만. 가자. 내가 갈게 갈게. 두 번째. 좋아 좋아. 그렇지. 그렇지. 이건 되겠어. 된다니까. 2번이니까. 오케이. 그렇지. 한 발이에요. 한 발이에요. 아홉 발이야. 한 발이야. 형 이번엔 무조건. 오빠. 오빠 안 해. 형. 저 shortly. 형 한 발이руп길을 하고 있어요.